9. 과정 나중에 듣기로는 그가 패배했고 10. 과정 10. 과정 10. 과정 10. 과정 영혼 속은 지옥의 대장단에서 파그됐다더군요 딱 하나만 빼고 저는 실패했어요, 디리엘 당신이 시킨 대로 하지 못했죠 그 문으론 차마 못 들어가겠더군요 용서하세요, 디리엘 제발 용서를 마리우스 그 돌을 주면 모든 걸 용서해 주마 이리 죽어라, 마리우스 가져가요, 가져가시라고요 마침내 이 모든 게 끝이 났군 보세요, 이 돌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넌 실패하지 않았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해냈지 한데 난 대전사 디리엘이 아니다 마을 세속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 헐룡이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답례를 하도록 하지 안 돼, 안 돼, 안 돼 내가 대체 왜 이랬니냈 아디디디디디디디 아디디디